아휴 뭐야 왜 그래 부딪혔어 자기 혼자 뛰다가 저런다? 뭘 찾니 너는? 나 핫케이크 만들기 하려고 지금 먹게? 어 어딨지? 거 바로 앞에 있잖아 어디? 저기 찝어놨잖아 엄마가 안 보이는데? 아 여깄다 여깄다 아휴 뭐야 아니야 그냥 좀 떨어뜨렸어 아휴 진짜 너네 너무 덜렁대 천천히 해 뭐든 뭐 그 급해? 엄마 나 이거 되게 잘한다? 아휴 잘하네 우리 아들 이거 나중에 농구공도 돌리고 접시도 막 다 돌려 접시까지? 아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니? 근데 엄마 이거 진짜 멋져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? 이거 하는 단계가 있어 단계? 처음엔 방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책으로 하고 세 번째는 공으로 하고 네 번째는 접시로 하고 쭉쭉쭉쭉쭉쭉 아휴 어지러워 고수들이 그러는데 보이는 것마다 돌리면 실력이 저절로 쭉쭉쭉쭉쭉 는대 아휴 그렇구나 얘 리오는 아휴 그것 좀 이제 그만해 먼지가 다 날린다 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너 요리하는데 그렇게 자꾸 뭘 떨어뜨려 위험하게 아휴 아니야 아니야 미끄러져서 그래 아휴 진짜 아침부터 정신없게 아휴 진짜 아침부터 정신없게 정말 맛있는 과자 이 세상 맛이 아니지 머리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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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키 어키 어 비키네 과자 줘야겠다 어 리에라 비키야 잘 지냈어? 그럼 잘 지냈지 여기 여기서 뭐해? 응 그냥 잠깐 있었어 아 너 이 과자 먹을래? 오 먹는건 언제나 환영이지 야 맛있겠다 고마워 이거 진짜 맛있어 구하기 힘든 과자야 오 진짜 고마워 이렇게 구하기 힘든거 나 주는거야? 응 먹어봐 하나 더 줄게 두개 가져 우와 고마워 아리엘 넌 천사야 으흐흐흐흐흐흐흐 와 이거 이 세상 맛이 아냐 우와 진짜 맛있다 와 하나 더 먹어야겠다 와 아껴먹자 지금 하나 먹었으니까 다음에 먹자 아 근데 여기다 숨겨놓으면 오려니 이거 찾아서 먹을텐데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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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큰일났네 이거 어 에드워드 너 잘 만났다 지금 큰일났어 비키한테 내가 과자를 줬는데 하나를 잘못 줬어 그 과자는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려 아 뜨거워 아 아 jumbo 잠시 후 kitsch 과연 그림 밖에서 나는 소린가? 다녀왔습니다 자네 방구방구 뿡뿡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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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왔어? 어? 있었니? 리윤이도 있었니? 어 어? 너네 저녁으로 뭐 먹을래? 저녁으로? 글쎄 맛있는 거 뭐 없나.. 피자 치킨 아유 그런거 말고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깨져있어 이 그릇은 이거 귀한 그릇인데 이 그릇 어머 이거 누구야 왜 왜 깨져있지 너가 저기 뭐야 핫케이크 만든다고 깨 먹은거 아니야 아니야 나 계속 자고 있었어 그럼 리오나 너가 이거 돌리기 한다고 그거 하다가 깨 먹은거 아니야 나 아니야 너 방금 왔어 저런 접시 처음 봐 어머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거 누가 깨 아우야 비싼건데 이거 아우 세상에 아니 저기다 과자를 숨겨놓긴 했는데 아니야 내가 깬거 아니야 과자를 숨겨 근데 어딨지 내 과자 뭐야 왜 과자를 거기다 숨겨 수상한데 오비키 누나가 접시 깬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안 깼어 진짜 난 그냥 과자만 숨겼는데 근데 과자 어디갔지 오리온 니가 과자 벗고 접시까지 깬거 아니냐 다 처음 듣는 소리야 과자 보지도 못했어 아유 아유 됐어 그냥 아무도 안 다쳤으면 됐지 그 높은 데서 그냥 그게 떨어졌으면 아우 야 큰일 날 뻔했네 과자를 왜 숨겨 아 너무 맛있어서 나만 먹으려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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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동생은 생각 안하지 너를 가장 많이 생각했지 너가 가져갈까봐 와 그래서 저 높이 숨긴거냐 절저하다 당연하지 근데 어디간거야 아니 내 과자가 어디간거야 샤샤야 넌 접시 누가 깼는지 봤니 아니 그 위에 접시가 혼자 떨어져서 깨질리가 없는데 진짜 이상해 과자도 없어지고 왜 안 creed 오키 아무튼 저 오늘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오키님들도 낮잠 많이 자나요? 저 오늘 이따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낮잠을 많이 자서 여러분의 댓글 읽는 락으로 제가 영상 만들어요 여러분의 귀엽고 재밌고 예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재밌는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